푸른 나르고 꽃은 시그난 주의 말씀은 영원히 그래 그럼 큐티의 와 중놈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2023년 새해 첫 그래 그럼 큐티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23년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큐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저희가 함께 큐티하는 첫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끝까지 저희가 함께 큐티하며 23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나 26페이지 7일 주의 뜻이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속도를 맞춰서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거부서 4장 11절에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줄을 그어가며 동그라미를 쳐가며 총 3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멈추고 읽은 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말씀을 다 읽어봤나요? 우리는 2023년 첫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선은 야고보의 지혜와 유산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중 2장에서 5장은 예수님께 전신으로 헌신하라는 그 12가지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4장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4장을 통해 야고보는 형제 또한 자매들에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들어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이웃인 형제와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와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시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처럼 우리는 들뽀와 같이 큰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 들뽀를 보지 못하고 늘 남이 가진 그 티는과 같은 작은 부족함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 심판자의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처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마음과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친구들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듯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2023년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는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2023년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